대만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명나라 수군 부도독 등자력 역할을 맡은 배우 허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량 죽음의 바다의 연출을 맡은 감독 김하민입니다 노량 죽음의 바다는 임진왜란 발발 후 7년 조선에서 퇴각하려는 외군을 완벽하게 섬멸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전쟁 액션 대작입니다 해외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노량 죽음의 바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꼭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하나같이 전쟁의 응원을 받아보는구나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한 몸 죽는다 한들 요한이 없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귀철이다